공격 공격 그럼 제가 정국이 형한테 정국이는 1단계에 멈추기 해야 되잖아 내가 재석연 가야해 재석 이그 사모다시 이그 사모다시 사모다시 네? 저는 하얀 소스 거짓말하지 말고 거기서 설마 종교권 해가지고 우리 서로 공격하고 그러지 말자 그건 진짜 의미가 없어 형 제가 형을 썼으면 형 그 상태에 즉시 멈춰 이광수 이그다마다시 유재석 이그다마다시 유재석 이그다마다시 유재석 아니 이광수 이그다마다시 유재석 이그다마다시 유재석 이그다마다시 유재석 이그다마다시 유재석 이그다마다시 유재석 이그다마다시 유재석 이그다마다시 유재석 유재석ela 유재석 가방 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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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참 참 참. 오 오빠. 지금 5번째 이상 성공하셨는데요. 일단 힌트는 다 드린 겁니다. 다 드렸겠네요. 이제 알아서 사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난 게임이 시나 보러가 이제 나 진짜 끝났다. 이 네 글자에 답이 쓴 게 있어요. 페노. 엠포. 이렇다고 말했잖아요. 이제 다 하신 거예요. 다 했어 근데. 오픈? 네. 오픈이 어디야? 아니 뭐야 오픈. 오프 위에 있는 거 뭐지? 아 텐스장. 여기가 텐스장이야? 네. 오픈은 여기 오픈인데. 오픈? 대구 오픈인데. 오픈이면 테니스밖에 없는데요. 대구 오픈. 대구 유니버시아드 테니스 코트. 대구 오픈. 저게 다 끝났어. 그래서 아니 또 뭐지?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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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 오픈을 몰랐네. 클로즈 반대발 오픈. 오픈이네 오픈이네. 아 무조건 오픈이네. 아 열어? 아 열어. 아 열어. 아 열어.